아, 캠, 캠, 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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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뭐 알았어? 아, 정말. 아... 손자는 이런 총구석에서 처박혀 살고 제자는 돈 때문에 배신 때리고 이거 오금보금도 벌 수 없구만, 어? 함부로 말하지 마요. 기분 나빠요? 사실이잖아. 마트를 다니지 왜 이런데 다니지, 정신없게. 더럽게, 진짜. 죄송합니다. 뭐가요? 여기, 여기 없어요. 하... 아유, 캠이? 사람 여기까지 불러놓고 이제 와서 없어? 없어! 죄송합니다. 지금 장난해? 어? 없어! 장난하는 거냐고! 어? 누구냐? 그 사람? 조치수 아들. 지가 아버지 빚 받을라고.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아식아! 너 어디 있는지 진작에 알려줬거든? 근데 멍청해갖고 옷 잘 못 찾더라고. 그래갖고 내가 당장 잡게 해줄게. 했으면 오늘은 아예. 와, 돈을 다발로 갖다 줘불더라. 왜 그랬어! 너야!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! 선생님! 선생님 그러게 가시게 만들어 본 것이 누구야? 너야! 아악! 네가 나와 있어, 네가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너만 생각했으면. 아, 그 자식한테 바로 넌 넘겼어. 선생님 얼굴이 떠올라갖고. 그러기는 못하거더라. 제대로 숨어, 이. 너 같은 새끼. 너 같은 새끼. 두 번 봐줄 자신 없음께. 하...